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는 익숙하시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니어 액터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금요일 우리마포 시니어 클럽 1층에서 시니어 액터스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시니어 액터스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쉽게 말하면 노인 전문 배우단을 뜻하는데요. 이날 오디션에는 2018년 시니어 액터 선발을 위해 KBS 황금연무 PD를 비롯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참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선발되시면 노인모델이라서 패션쇼하는 부분들 취업 알선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역이나 아니면 상한극 연출하시는 그 부분에도 채용 연계를 해드리고 특별히 CF 활동하는 곳에도 저희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니어 액터스 오디션을 통해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논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옛날에 했던 거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심치고 한번 하게 됐습니다. 기존 시니어 액터스 활동을 통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